자 이제 크로스 헤어핀 하고 하고 나서 잘했으면 뭐 해야 돼요? 그렇지 따라가서 푸싱 연결 잘하고 사이드 스텝 밟아서 푸싱 연결까지 준비 시작 크로스 헤어핀 정확하게 하고 그렇지 잘했어요 근데 지금 이 상대방은 크로스 헤어핀에서 밀려가지고 헤어핀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공이 엄청 짧게 오겠죠 그러면은 뒷스윙이 크면 안 돼 더 짧게 그냥 끝낸다는 게 아니라 그냥 가볍게 눌러서 끝나면 좋은 거고 아니면 어차피 이 사람이 올리겠죠 그렇지 뒷사람 편하게 공격으로 이어주는 거야 하나 넷 시작 크로스 헤어핀 잘하고 내가 전이해서 짧게 그렇지 하나 둘 셋 잠깐만 하나 왼발 따라가면 안 돼 치고 나서 왼발은 안쪽으로 들어야 되는데 하고 왼발 안으로 들어가 버리죠 그렇죠 준비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다시 시작 하나 봐봐요 지름길로 그냥 오시는데 크로스 헤어핀하고 오른발을 위로 오면 안 되지 그러면 나는 지금 여기 앞에 밖에 안 잡는단 거야 자 크로스 헤어핀 했으면은 살짝은 뒤쪽으로 빠져서 대각선으로 갈 수 있게 근데 지금 어땠어요? 크로스 헤어핀하고 그냥 바로 가버렸죠 일자가 아니야 살짝 뻗뻗다가 와요 준비 시작 살짝만 뒤로 갔다가 앞으로 들어오면서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너무 뒤로 안 돌아와도 돼요 살짝만 돌아서 하나 둘 셋 근데 밑으로 놀래요 지금 라켓이 뒤에 있는 상태에서 들어 버리자 그게 아니라 위에서 아래에서 뒤에서 앞으로 오자 그게 아니라 앞에서 밑으로 그렇지 시작 하나 위에서 아래 속도 기다렸다가 하나 둘 셋 넷 붕붕 떠나 사이드 스텝 여기 봐 이게 또 접해서 오자 앞으로 가야죠 앞으로 준비 시작 기다렸다가 앞으로 뻗어서 항상 내가 적게 움직이려면 라켓 먼저 가야 돼요 기다렸다가 라켓 먼저 뻗어서 거리 조절 팔 먼저 뻗어서 몸 적게 오게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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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누가 푸싱해요? 세방이 푸싱하겠죠? 위에서 끌어와야 돼요 하나 그렇지 둘 셋 넷 나 이거 뭐야 이거 뭐야 나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하나 그렇지 항상 전위에서는 내가 걸었으면 내가 이어가야 되는데 내가 잘 걸고 쳐다만 보고 있으면 안 돼 알겠죠? 라켓이 핸드에서 나이스 나이스 다시 준비 시작 하나 아니지요 아니지요 자 지금 손목이 뒤에서 또 앞으로 오잖아요 더 안으로 들어와서 내 쪽으로 감싸야지 그렇지 라켓이 더 들어와야 돼 그렇지 하나 둘 셋 잘했어요 라켓이 더 들어와서 감싸야 돼 그렇죠 나이스 라켓 더 들어와서 감싸고 팔 가볍게 가봐요 라켓은 지금 셔틀은 여기가 제일 위였다가 내려오죠 라켓이 여기보다 더 위에 있단 말이야 더 맞춰야지 라켓 그렇지 네 크로스 옆에는 더 들어와야 돼요 하나 둘 셋 기다렸다가 막 들어오면 안 돼 기다렸다가 튕겨 쭉 준비 하나 둘 셋 넷 그렇죠 크로스 옆에 힘 땡기고 하나 둘 셋 얼마나 세게 때려 더 땅 자 마지막 준비 시작 하나 아니지요 또 밑으로 내려가죠 발이랑 같이 허벅지 힘 잡아야 돼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그렇지 걸려도 되니까 레트랑 붙어서 갈 수 있게 그렇지 감각을 찾아야 돼요 하나 둘 셋 넷 멈췄다가 라켓 더 들어와서 하나 둘 셋 그렇지 라켓 더 쑥 들어와서 하나 둘 셋 넷 쑥 들어오고 엎어지면 안 돼 쑥 들어왔으면 당겨야지 흰 선 따라서 당겨야지 마지막 시작 하나 아니지 다시 다시 천천히 시작 하나 그렇지 한 줄 했나요? 두 줄 했나요? 두 줄 했어요? 네 그렇게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아 미리 움직이면 안 돼 아 어렵다 어려워요 근데 크로스웨피 오늘 한 번 하고 이 정도면 진짜 잘하는 거예요 크로스웨피는 진짜 계속 연습해야 돼 크로스웨피는 진짜 계속 연습해야 돼 게임할 때 안 되는 이유가 시도를 할 때 공이 뜰 것 같으니까 움츠려서 그래 자신감 있게 먼저 이런 걸면 되는데 어 이거 뜨겠지 하고 이렇게 뒤로 가잖아요 세상에 푸시가 제일 어려워요 푸시가 제일 어려워요? 푸시가 제일 어려워요 왜요? 아 이게 지나고 나면 이게 푸싱 타이밍이었구나 음 푸싱을 세게 때리려면 미리 뻗어 놓고 치기 전에 뺏다깍 때려요 그래요 푸싱이 어려워요 근데 이게 계속 꺾여있다가 몸이 많이 들어온 상태에서 치잖아 다른 부분은 어떻게라도 넘기잖아 그지같이 넘어가다 넘어가다 푸싱을 돌아먹어 제일 어려워요 다 먹으러 갈 때 먹으러 갈 때 너무 맛있을 아는avi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